Q.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뭐야 이게 머리는 아레스로 돌린다 슈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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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오 정오야 이러가야 된다 정오야 영내에 바꿔야 돼 정오야 정오야 봐봐 닉네임 잘못했대 나 이렇게 해보자 뭐야 두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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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계속 근데 한글을 통일이야 양반이 있어 양반이 있어 양반이 있어 핀카랑 한 거 아니야 페르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원 파석에